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리그리 상담입니다. 오늘은 수의제 1968 여기 한번 보았어요. 보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게 한옥인데 수의제라는 재건축을 내가 옮겨왔다네 유명한데서 이건 주차장인가? 주차장이 있네. 이쪽은 주차장? 주차장? 숟가락도 그렇고 다 새는 것 같아. 가격은 진짜 쎄게 나왔는데요. 야채는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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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하하하 안 돼? 아니 야이씨 너무 느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아 이거 어떻게 고기 오오오오 오오오오 머리 이거 초조 와 비엔테스트 없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 충전 있어 배터리 공유 없는데요? 왜 없지? 있을텐데 오우! 됐어? 이렇게 되면 돼요? 이거 키면 돼요 아 얘도 키고 얘도 키고 이렇게 바꿔야지 말도 안 돼 저거 교육을 받아야 되네 IT 교육 블로그나 이런 교육은 많이 받았으니까 SNS 교육 IT 교육 타임 있어도 못 써 몰라 소금 넣어야 돼 그러니까 소금 넣어야 돼 내 거에만 있구만 맛있는 줄 알았어 물국수 육회 냉면 이렇게 생각하고 시킨 건데 국물이 없네 국물 먹으려고 시킨 건데 진짜 그냥 비빔국수네 육효 비빔국수라고 해놨잖아요 소금 넣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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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넣어온 소금 넣어라 소금 넣어라 소금 넣어라 소금 넣어라 콜라 calipot пон NHP 조금만 마세요 한 숟가락 줄까? 아니 다 줬어 물에 넣은 거 같애 여기 하나 또 있었어 아 필름이 숟가락 끓어 먹어보네 맛까봐 이거 먹어봐야지 나중에 또 먹을지 안 먹을지 생각하고 음 음 냉면의 고기네 이게 싸먹어봐요 네 따로 먹는거야 그 오이 오이 화장품 백질기 그 분은 화장품 판매자인가요? 백질기? 저 분은 방탄화인거 같은데 누구? 또 오이 하시는 분 그 랜덤 선물은 내일 올려요? 응? 랜덤 선물 중에 뭐 아니 그거 그거 야유예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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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월자만 참승 골고루 그치 5월달에 예정이왕속지 날짜는 정안이 나왔잖아 고기를 날짜 있어 정안인데? 3일 아 흥더쿠 여기 공지상에 올렸어? 응 19일인가 이렇게 보면 19일 일요일 아니 3월 과정에서 이벤트 시작 19일 흥더쿠 야유회 공지상에 이렇게만 올렸잖아 그럼 야유회 때 해도 돼? 야유회 때 야유회 공지를 좀 바꿔야지 누룸네 저것도 안 좋아가지고 협찬받아서 협찬도 못 받게 사람들이 협찬받아지 그러니까 많아야 뭐 다른 지역구 데리고 와도 된다 이런 것도 해놔야지 4지역 베스트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총무님이 힘써야 돼 제명의 효과보다 총무효과가 좋아 오빠 회원관리부장 있잖아 오빠 회원관리부장 있잖아 다시 전화 돌려 막 너무너무 격하네 막 너무너무 격하네 그 다리가 제일 좋잖아 일반 다리 그 코코 바로 옆에 코코 없어졌어 뭐? 코코 코코 없어졌잖아 없어졌다고? 없어졌다고? 없어졌고 안 가봤는데 그걸로 안 놀아 아니 튜브 그거 그거 뭐야 튜브 있잖아 튜브 미끄럼틀 그걸로 바꿨어 밖에다가 원래 그거는 안에 있었잖아 안에 테이블로 다 바꿔놨어 우와 으음 밥 쟀구나 바꼈구나 받을 진짜 좋아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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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좋아하지 아침에 어른들끼리 놀고 저녁에 애들 하트 끝나자마자 배를 가가지고 그래서 애들 8시까지 놓은거에요. 장면이 몇월에요? 장면이... 장면이... 장면이 여름이 없지? 하여튼 여름이 때 왔다. 가다. 시장이랑 고기. 이거 진짜 맛있다. 아직도 아님. 지금 어떤게 다 먹었는지. 내가 가서 놀고 희정이가 미용실 끝나고 왔던 애들 데리고 오고, 숙기도 애들 데리고 와셨나? 학교 애들 데리고 왔는데. 진짜 좋아하겠다 물은 약한 게 되게 좋아하던데? 이게 날카리랑 되게 많으니까 엄마들도 들어가서 끓째로 계속 뜨면서 버리면서 애들도 응 눈물이에요 어